너 진짜 많이 변했다 아름다움이 완성되어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요가학원? 여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요가학원이 아니야 여기서 준비한 음식과 차만 가능합니다 곧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쿤달린이 경지 모르지 못해요 쿤달린이? 쿤달린이 아시는데 그게 뭐죠? 쿤달린이는 다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경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 자꾸 안 믿을 거 아니야 조금만 참으면 몹시 예뻐질 거야 뭔가 이상해요 여기 저주 받은 것이 아무런 데 없을까 봐야겠어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궁극의 아름다움 그거 원했잖아